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리뷰를 동시에 감상평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게임은요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물고기와의 밀당이라든지 물고기가 입지를 예를 들어서 물고기마다 다르다든지 하는 걸 절대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이 게임은 그냥 획일적인 게임이에요. 물고기가 다 똑같은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조이콘 같은 게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액션이 실제 낚시 좀 비슷하게 이렇게 왼쪽 조이콘으로는 이렇게 돌리고 오른쪽 조이콘으로는 이제 그 낚시대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신선하긴 한데 뭐 조이콘으로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죠? 이렇게 물고기도 반응이 대부분 대동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나가면서 이제 잡는 건데 처음에는요 패턴에 조금 적응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금방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면요 물고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요. 100% 작게 됩니다. 밀당에 어떤 심오함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니까 낚시마니아들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쩌면 약간 뭐랄까 물고기 약간 그 세세한 어떤 그런 액션을 재현한다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건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요. 물론 기대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지금 상어가 잡혔는데 그래픽은 귀여워요. 캐주얼하게 되어있고 실제 물고기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좋은데 보시면 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의 낚시 게임이라면 이런 경우를 이렇게 조이콘의 스틱을 움직이면 물고기가 좀 이렇게 회전한다거나 해가지고 물고기의 다양한 등쪽도 볼 수 있고 대쪽도 볼 수 있고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배려 세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낚시 게임을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고기 감상하고 자기가 낚은 물고기가 얼만큼 멋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월척을 낚으면 크고 잔챙이를 낚으면 작고 그런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170cm예요. 낚은에 158cm짜리 잡았거든요. 그러면 크게 똑같아요. 이게 긴 빠지는 일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키가 작으면 그걸 작으면 이거 작네? 다음에 큰 걸 낚아볼까? 하고 큰 걸 낚아볼까? 하고 월척이 나면서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다양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스테이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무슨 뭐 상어가 자주 나오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쪽 보시면 지금 뭐 여기 또 수축 보시면 위에 보면 지금 여러 개 스테이지 중에 네 스테이지밖에 아직 안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민물 아마존 같은 데도 있고요. 아마존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데 가면 또 다른 풍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결국 들어가도 그냥 뭐 장소는 좀 달라지지만 물고기는 똑같고 그리고 나오는 물고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 도표에 나와 있거든요. 뭐 6개이면 6개 7개이면 7개 그 외에 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배경은 귀엽죠. 예쁘죠. 캐주얼하게 이렇게 아 물고기도 있나 하면서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미끼 같은 걸 고르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타나면 잘 잡히는 어류들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 쉬워요. 이런 애들은 힘도 없어서 그냥 그냥 딸려옵니다.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거 디자인은 예쁘게 잘 돼 있죠. 그런데 다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각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긴빠지게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알아 드시길 바라고 제가 종합해 드리자면 이 게임은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조금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건데 연령이 좀 많으시거나 다양한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의 다양한 모습 그 다음에 세심한 입질 이런 건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구입을 하실 때 신중을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그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 나가지도 못하고 감염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게도 지금 힘들고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캐주얼한 나는 이렇게 캐주얼한 게임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게임도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구입하셔도 되고요. 지금 한 저는 이거 일본 계정으로 접속해가지고 샀는데 한 3만원 되는 것 같은데 4만원 넘으면 절대로 사지 마시고요. 4만원 미만이면 캐주얼 4만원 미만이고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이면 사시길 바라고 사셔도 되고요. 사시길 바라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모동습 까지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듯하다 하면 모동습 사시고 이거 사지 마세요. 모동습 파면 이거 안 하게 됩니다. 자연히 모동습 파너라 다른 거 못하게 돼요. 저도 지금 모동습 파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신전하게 생각하고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그냥 그래 당신이 유튜브 하는 걸로 그냥 보겠다 그러신 분은 답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틈틈이 하다가 틈틈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틈틈이 해서 올려드린다. 아 참 장담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취소하겠습니다. 뭐라도 봐요. 동물의 수프를 올리느라고 요즘에 그거는 진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혹시 또 못 찍을까 봐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러분 답답하실 텐데 잘 지내시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우리 우리나라 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다 완전히 좋아져서 서로 웃는 얼굴로 생맥주 한잔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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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